윤석열, 한동훈. 이 두 분이 사이가 겁나 좋았는데 틀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게 맞지. 아 틀어졌다? 맞지. 저모로 봤을 때 그렇게 나와요? 당연하지. 한동훈도 어떻게 하면 머리가 있는 친구야.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제 윤 대통령을 통해서 얻을 거 다 얻어봤잖아. 근데 세상에 10명 중에 8명이 윤 대통령이 아니고 틀렸다고 해. 그럼 거기에 계속 신복으로 남아있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보겠지. 좌초되는 배에 같이 있을 일은 없겠지. 틀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. 틀어줄 수밖에 없고. 뭐 다시 뭐 사이 좋아진다든지. 그렇진 않을 거야. 그렇진 않을 거야. 좌초되고 있는데 거기에 왜 타? 안 타지. 그렇잖아. 법무장관에 다 해볼 거 다 해봤지. 국힘의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. 그런 사람이 기울어가고 있는 배에 침몰하고 있는 배에 안 할지. 안 짓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요번에 대검으로 온 사람도 그 사람도 바보야? 공부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 판검사들이잖아.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. 그 사람은 정말 울며 겨저뱉기로 등 떠밀려 왔듯이. 물론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되긴 했지만. 한동훈은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. 그리고 여기서 슬슬 발을 빼야.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.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 계속 다 끌고 가려면은 윤도 대통령하고는 손을 놔야지. 일단 사인은 틀어졌다? 저 물어봤을 때? 당연하지. 문학의 예방에서 고맙습니다.